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의 특별전 기념품을 판매한대요. 제가 좀 사고 싶습니다. 봤더니 가의 활동을 담은 여러 기념품을 준비했어요. 봤더니 뭘 준비했다? 배지를 준비를 했어. 어떤 배지? 봤더니 독립문 모양. 그랬는데 2,000원. 싸다. 사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민공동의 기록화가 그려진 부채. 독립관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가 인쇄된 공책 등등이 나와져 있죠. 독립문, 독립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굴 기억해줘야 돼요. 그렇죠. 독립협회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립문도 만들고요. 성금 모았죠. 그리고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우리가 신분을 고아해 상관이 없이 높고 낮으면 상관없이 누구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더라라는 거. 특히나 그러한 반민공동회 중에서도 관민공동회는 어떤 스타일? 그렇지. 관민 참여한 스타일. 이때 뭐가 된다? 허니 6조가 마련이 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5인 사건으로 와야 되었는가? 그건 아니더라라는 거겠죠. 그죠? 자 105인 사건으로 와야 됐던 건 누구예요? 그렇지.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간회는 1927년이고요. 신민회는 1907년. 연도는 굳이 모르시더라도 단체의 특징, 어떤 활동했는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한러은행 폐쇄를 요구하였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지. 당시 독립협회는 뭘 원해? 우리가 아주아주 자주 독립을 해가지고 그치? 자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게 각종 이권을 가져가고 있는 누구?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너무나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관련된 것들은 다 반대를 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독립협회가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그런 외국 세력보다는 사실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매우 컸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다? 바로 아관파천이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언제예요? 1896년이죠. 연도까지는 굳이 모르시더라도 이 아관파천이 일어났던 이 시기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서 따라서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기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했던 독립협회 이 정도의 뉘앙스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 할라운행 펫에 자주 나오는 보기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내용을 보시더라도 연결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독립협회의 성격을 잘 알고 계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잘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할 수는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된 건 독립협회는 아니겠죠. 자 공립협회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단체 그치? 약간 민족운동 단체 중에도 어떤 성향이야? 약간 펜의 성향이 강한 스타일인데 김원봉은 칼의 성향이 강한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하셨던 분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만 큰 사전 편찬을 공립협회가 시도하진 않았겠죠. 그죠? 조선어 학회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학생 강일운동을 지원했던 건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두실 필요가 있겠지요.